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SQS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죠. 우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AWS 위에 구축한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아주 큰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전송받는 서비스고 그 대용량의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인코딩이 끝났을 때 사용자에게 인코딩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. 여기 있는 이 작업들을 하나의 서버가 다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서비스가 처리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업을 업로드를 받는 시스템, 서버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업로드를 받은 사용자의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시스템, 서버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인코딩이 끝났을 때 그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내주는 시스템 이렇게 세 개의 서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 각각의 서버들, 즉 이 세 개의 서버, 수신자, 인코더, 메일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서비스들이 서로에게 어떤 작업을 전달하고 지시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.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SQS 서비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수신한 시스템과 이 인코더 사이에 하나의 SQS가 있고 그리고 인코더와 메일러 사이에 SQS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럼 그림을 제가 조금씩 그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자 여기 사용자가 있어요. 사용자라고 치세요. 자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. 이 사용자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동영상 자 여기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를 해요. 그럼 그 업로드한 것을 누가 봤냐면 바로 이 수신자라고 하는 서버가 봤습니다. 네. 좀 그림이 엉망이죠. 자 그럼 수신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받아서 그 동영상이 업로드가 끝나면 그것을 S3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저장이 끝나면 SQS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. 자 여기에 SQS가 있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이 SQS에다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예요. 메시지 msg 메시지의 약자입니다. 그럼 이 메시지에는 뭐가 적혀있냐.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의 이름과 그 동영상 파일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가 이 메시지에 적혀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SQS에다가 저장을 시킨 거죠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코더 있죠. 인코더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반복적으로 SQS에 접속을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. 그런데 계속 메시지가 없다가 메시지가 새로 추가된 것을 알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받아옵니다. 자 메시지를 받아와요.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보죠. 내용은 뭐가 써있을까요?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의 이름과 그것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가 있겠죠. 그러면 이 인코더는 그 파일을 찾아서 인코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인코딩이 다 끝나면 그 인코딩된 결과를 라이브시키고 즉 서비스로 사용자들에게 노출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SQS에게 인코딩이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해서 그 인코딩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SQS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메일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SQS에 접속을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예요. 메일러가 그리고 메시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어떤 파일이 어떤 동영상이 인코딩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고 그 동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에 메시지를 삭제하는 걸 통해서 이 메일러가 또다시 접속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사례 두 번째는 이메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거는 우리가 이 SQS에 대한 개념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